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일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언을 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제에서 이렇게 누구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할 때는 언제나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제쳐놓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영웅시하는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낮춰야 되고 오직 높임을 받을 뿐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장차 태어날 텐데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죠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탄생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하는 불신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잖아요 택하시고 그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난 백성으로 만드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샘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어떻게 그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죄인을 택해서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난 백성으로 마침내 빚어만드시는지 그거를 가장 모범적으로 샘플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장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크게 하시는데 하나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을 줄 것이다 대표적으로 땅과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난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난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 가난한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당장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나와 가족이 굶어 죽겠다 생각되니까 하나님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가난한 땅에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 거기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가난한 땅에 도착해 보니까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인간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애국 땅으로 풍요한 땅으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 땅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는 땅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머무르는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내 뜻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그래서 애국 땅에 내려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려갔더니 당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리따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왔는데 더 빨리 죽게 생겼어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내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 처음에는 종과 같은데 나중에는 반드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살겠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부인을 팔아먹자 마누라를 팔아먹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요? 여러분 그 사라라고 하는 부인은 보통 부인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예뻐서 보통 부인이 아니라 매 보통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메시야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사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앞으로 메시야의 혈통인데 그러니까 그 사라는 자기가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을 팔아먹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장차 그의 혈통에서 나올 메시야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가난한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을 만나게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결국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드러내주심으로 드러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기근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보잘가 없는지를 드러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앞으로 부인을 통해서 메시야가 탄생한다는데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인 진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영혼의 황폐함과 영혼의 기근 상태 그의 못나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내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먼저 드러내주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은 한의가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뭐요? 죄인의 계수입니다를 먼저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오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복주시고 쓰셨죠 그렇죠? 수로운의 여인 큰 믿음 가졌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왜 칭찬받았어요? 그가 자기가 개만 또 못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개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그런 장점과 그런 자질과 그런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개인데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설기를 먹으니까 그 부설기라도 제게 불쌍히 보셔서 원래 전혀 자녀의 떡을 먹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저는 그냥 저를 개로 여기시고 개 맞습니다 제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저 개 맞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개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이 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개라고 얘기해야지 제가 왜 개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면 그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아멘을 고백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래서 개라고 얘기했더니 개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불쌍히 보셔서 그냥 자격이 없지만은 그냥 극료를 베풀어 달라고 100% 예수님의 은혜만을 그래서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니까 내 공로의자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이 가장 크다 뭐냐 하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 밤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또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정신 집중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크게 착각해 사람들이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수로본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공로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러니까 100% 주님의 공로로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100% 주님의 공로만 나는 공로가 제로니까 개니까 100% 예수님의 공로만 나는 붙잡습니다 그래서 100%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100%니까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 상태를 가장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내 믿음이 크던데 왜? 너는 제로 예수 100% 그러니까 믿음이 큰 거야 그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백부장도 말이죠 하인이 병들었을 때 하인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감상 놀랬면서 주님 저희같이 누추한 집에 더러운 죄인의 집에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십니까? 주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완전히 죄인의 계수로 낮추지 않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면 그 집이 그 당시에 시원찮게 했어요? 의리의리 하겠어요? 로마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의리의리 했어요 여러분 식민지 집이 아이소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가겠다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못할 사람 같으면 아유 오시죠? 얼굴이 좀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텐데 백부장은 벌써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우리 집에 제가 모실 수 없습니다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집에 어찌 감히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제로 상태로 낮추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극률만 구하고 은혜만 의지하니까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 다녀도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쓰임을 크게 받았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이죠 가득하게 잡히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본인이 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가 생각하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제발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버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어디 감히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저를 제발 떠나십시오 그에게만 저를 버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로 상태로 낮추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를 택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 베드로를 그것도 수제자로 삼으시잖아요 가장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은 가장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정도 되려면 그래도 그 당시에 공부도 제대로 좀 하고 뭔가 좀 집안도 좀 뭔가 뼈대가 있고 그러던데 베드로는 말이죠 그 갈릴리 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못 사는 동네 거기 살던 사람이고 베드로는요 글자도 몰랐어요 글자 얼마나 무시한지 글자를 몰라가지고 베드로 전성 후설을 누가 쓴 줄 아십니까? 누가 대신 대필해 줬어 글자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수제자로 삼으시느냐고 왜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잘났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지요 왜냐하면 잘났다는 사람을 쓰면 하나님의 잘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의 잘남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의 기수임을 언제나 고백하고 가장 추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고백하고 저주받아다 안 받다는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있죠?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똥 모든 걸레와 같다고 이사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기가 그게 다 동기를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100%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의라는 게 하나님을 볼 때는 똥 모든 걸레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냥 아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설명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아주 몰라요 이렇게 서면 주님이 제 입술을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자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얼마나 모자르는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서 그거를 깨닫게 해야 그다음부터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근의 땅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기근이 들어있고 얼마나 불신하오로 그렇게 찌들어있는지를 드러내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주님이 그 땅의 기근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여러분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나 살꾼이만 그렇게 찾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알고 겸손하게 만들고 회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뭄을 통해서 뭘 드러냈다고요? 아브라함의 영혼의 가뭄의 상태를 드러냈다고 했죠? 영혼의 황폐함을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민낯을 드러내고 형편없고 마누라 팔아먹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요? 아브라함을 저주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 놀랍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기근을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의 영혼의 기근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 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기근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근이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기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성경에 그래서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해서 조주받아 마땅한데 조주를 안 받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거기서 가축이 풍부하게 선물로 주어지고 노예들까지도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의 공로 때문에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이 혈통도에서 오실 메시야 예수님의 은혜가 소급 적용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주받지만 골라서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조주받지 않고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이 없는 이방인은 조주를 받고 아브라함이 조주를 받을 그 조주를 그들이 받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배경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오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나죠? 말씀이 재미없어요? 말씀이 재미난 거예요 원래 은혜를 주시면 장세기 13장 1절 보겠습니다 장세기 13장 1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어롯과 함께 내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이제 가난한 땅에서 흉연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거죠 그렇죠? 크게 깨달았어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로 했는지 그래서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로 가난으로 다시 올라가는 내려올 때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하였더라 원래 내려갈 때는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가축과 은과금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잘나서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저저받아 마땅한데 끊임없이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과 은과금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누라 팔아서 생긴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걸 볼 때마다 자신이 겸손해지게 되고 자신의 실체가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가축과 은과금이 볼 때마다 그렇게 내가 추하고 더러워서 조저받아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내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가축과 은과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난 저 여러분들을 코로나 때 다 죽이셔야 되는데 죽여서 지옥에 보내야 마땅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도 또 안는가 봐 그렇다고 고백을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마땅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사는 게 왜 그러냐 그다가 또 천국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는 물질의 복 이런 것들도요 보면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죠? 저저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깨닫고 또 두 번째로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3절 말씀 3절 말씀 그가 내게 비해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사이에 들여 도착하게 됐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쓰레기더미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과 쓰레기더미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잘못하면 쓰레기더미 속으로 우리가 처박히게 되고 정신을 안 차리면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또 베델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새롭게 되고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쓰레기더미 속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일 날 되면 이렇게 주 앞에 와서 이렇게 천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의뢰받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또 4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거기서 옛날에 가난한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런데 거기 다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기금든다고 말이죠 하나님 버리고 애국에 갔다가 그 큰 의의를 만나고 부인을 뺏기고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말이죠 미안하고 죽고 싶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에게 올라온해 주셔서 마누라도 다시 찾고 그 다음에 또 은금, 뱀을, 가축까지 종들까지 또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그 자리에 왔는데 옛날에 처음 도착해서 예배했던 그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두 가지 했겠죠 첫째는 뭐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그렇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얼마나 자기중심이고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기에서 자복하면서 베개를 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동시에 이제 두 번째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못난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거기서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는지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한 해 동안도 코로나의 기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헐벗기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면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정말 1년에 한 차례 주어진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의무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비할 때 다 보시잖아요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제대로 왔는 사람들 보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이렇게 나한테 추수감사주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내가 나한테 감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놓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안색을 우리는 하나님의 안색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색을 살핍시다 하나님의 안색을 언제나 우리가 살펴서 섭섭하지 않게 언제나 해드려야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해드리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로세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이가 나와요 여기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양과 소는 누구한테 얻은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왕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로세에게도 그렇게 많이 양과 소를 아브라함이 준 것이죠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봉도 갑니다 시작 그 땅임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로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로세의 재산도 많아지고 로또 하니까 갑자기 또 발음이 이상한데 로또 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로세의 소유도 조심해야 되는데 로세의 소유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초지 문제 때문에 참 재산이 없으면 다툴 일이 없는데 재산이 많아지면 다툴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아는 줄 내가 퇴처붓다 알아서 재산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냄새가 만나가 매일마다 먹고 쓸 것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사나와서 다음 날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이렇게 욕심이 사나와서 먼저 취하면 그 여분의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쓸 것을 매일마다 주시는데 이제 여분으로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얻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물을 얻는 은사 돈을 잘 버는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사람을 주시냐면 그걸 자기가 이렇게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쓴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손교를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에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싸하느라고 주시는 게 싸하느라고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 되겠어요 냄새가 나게 되었다니까 싸우는 냄새 치저분한 냄새 말이죠 죄악의 냄새가 그렇게 풍기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만고 진리의 원리예요 여러분 만고 진리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움켜잡으면 안 되고 자꾸 내놔야 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런 잔향도 있잖아요 본사님 잘 아시네 주인학생님한테 쓰고 나눠지면 또 더 많아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절을 보시면 실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프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하고 조카로스의 가축의 목자하고 서로 싸우니까 이게 여기 가난한 사람과 프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면 부신자들이 있는 가운데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부신자들이 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서로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그 입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러면서 부신자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찬들은 말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신자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저런 삶을 사셨겠구나 하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8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로세게르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그런 게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친족끼리 말해 계산 문제 가지고 다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정말 아브라함이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러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온 땅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택하자 목초지가 기름 목초지가 딱 펼쳐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누자 반으로 나누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하게 될 것이고 내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다운 말이 아니에요? 기어예요 아브라함다운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마누라를 팔아먹을 사람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이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로드 앞에서 말이죠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셔서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조카 동원단아 아들도 아니고 조카한테 조카한테 강남이니까 강남에 땅이 한 만평이 있어 강남에 그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만평이 있는데 반으로 나누자 이걸 나누어 갖자 그런데 네가 먼저 택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누라까지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던 자기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이유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 아주 인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가난한 땅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서 그가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뼈저르게 경험했던 그의 경험 때문에 아시겠죠? 그걸 연단과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면 잘 살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산다고 애굽에 갔더니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구나 더 큰 위험에 처하게 이거를 아주 실감나게 깨달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땅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애굽 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너 이놈! 하니까 바로 왕이 벌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재앙이 내리니까 꼼짝 못하고 빼앗았던 아브라함의 부인을 돌려주고 너 이놈아! 부인뿐만 아니라 너 이제 데려갔던 죄로 아니 동심도 안 했어 동심하려고 폼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놈! 하면서 말이죠 어디라고 내가 감히 그 딸을 데려가느냐? 돌려줘라! 하면서 말이죠 너 데려온 죄로 죄값으로 은금과 폐물과 그리고 소와 양과 낙이와 네 종들까지 몽땅 갖다가 주어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땅에만 하나님에게 했는 줄 알았더니 애굽 땅에도 하나님에게 해서 애굽 땅도 통치하시고 가장 강력한 강팍한 바로 왕도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딱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아브라함이 실감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나 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했더니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다가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이나 가난한 땅이나 환경과 상관없고 초에 있는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붙잡으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보이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주 마누라에 뺏기면서 다시 찾으면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주 깊이 심령 깊이 그가 각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믿음에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상관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문제고 그렇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욕심대로 뭘 취하느냐 내 욕심대로 뭘 내가 먼저 얻느냐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분별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게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 같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그렇게 인색했던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그런 믿음 있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쌓아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실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또 할 것은 하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패를 통해서 구절절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조카로서 아직도 그런 구구절절 그렇게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간접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절함이 없어가지고 홀딱 보여요 네가 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정말 제대로 봐왔으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다가 아이고 제가 우리 삼촌이 그렇게 훈련받은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먼저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이거는 도리가 아니죠 먼저 택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의 교훈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은 아직도 제대로 연단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자기가 홀딱 금사라기 땅을 홀딱 먼저 취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강남에 금사라기 땅 5천평 금사라기 땅 제일 비싼 데가 어디요? 아쿠정동, 청담동, 그쪽 아브라함은 수소 변두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소듐과 고모라 땅이 돼가지고 나중에 무시무시한 심판받아서 다 멸망당해가지고 마누라 돌기둥이 돼버리고 사위들 다 멸망받아 죽고 말이죠 간신히 자기하고 딸들만 그냥 간신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또 그냥 추한 일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폭상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도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또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레슨을 받아서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분이시고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 내가 좌하면 나는 우 이게 이제 원래 예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예수님이 사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손해가 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시는 그런 분이 돼서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한나라에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십자가를 쳐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쳐서 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해도 우리가 저저받지 않고 살고 복 받으며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제는 먼저 양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베풀며 살게 해주시고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용사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추원합니다